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안진걸 단독이라고 올려주신 영상이 생생히 지금 수만명이 봤고요 그 전에 제가 말했던 것까지 하면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수십만이 봤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오마이티비를 기자들이 많이 안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뉴스공장에서 내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뉴스공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봤으니까 그 다음에 야당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득권님 포함하여 관심 있다고 다 지원군을 한 거예요 누구는 지원군을 했느냐 여주 양평 민주당 지역의원의 최재관 위원장님 그 다음에 4년 동안 민주당 군수였던 직전 군수 지금 군수는 국민의 군수 정동경 군수님 그 다음에 정동경 군수님의 이정수 정책보좌관님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 투기 최고 전문가인 강득구호님 이렇게 4분이랑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기자회를 한 거예요 강득구호님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슈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나옵니다 왼쪽에 우리 민생용 임세훈 공동소장님 오마이티비 출연이 꿈이라고 하십니다 최재관 위원장님 강득구호님 저 안진걸 그 다음에 이정수 보좌관님 그때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정말 짧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네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는 잘 되셔야 되는데 마이크를 잘 대고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가 양평에 투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 4곳입니다 공흥린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지어서 매출이 800억 이득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남고를 주는데 개발부담금 20억 그걸 안 내려고 문서를 조작하고 김성교의 도움을 받은 거 추정돼서 그래서 영혼이 돼버린 그 사건 그런데 이걸로 이게 문제가 된 게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윤석열, 김성교, 김건희, 최은수를 고발했거든요 김건희 오빠는 고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4명은 무혐의하고 김건희 오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취임식에 공흥지구 수사 책임자 초대받았죠 송모 경위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방해, 기소방해, 피고인 뒷방치기 저는 이게 중대한 탈핵 사유가 될 거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이거 탈핵 사유가 될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백안리에 농사 짓겠다는 땅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비리입니다 어떻게 최은수의 칠순 노인이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송파하고 남양주에서 사신 분이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넘게 출퇴근하면서 실제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명백하죠 세 번째가 강산림 병산림하고 네 번째가 강산림 교평인데 병산림에는 차명보육도 있고 김건희, 최은수 명예 땅도 있습니다 차명보육 땅도 있고 김건희, 최은수 명예 실제 땅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합쳐서 지금 현재 21필지가 있어요 수천평 그 다음에 강산림 교평리에도 수천평인데 여기는 차명보육입니다 남의 땅인데 25억을 돈을 빌렸어요 남의 땅을 담보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간대예요 이 몇 군데인데 원래 고속도로가 양평, 서울 양평 양평은 여러분 어디가 양수리, 두물머리 육병국도 거기서 강원도나 경기도 왔다 갔다 하면 그 일때부터 서울까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고속도를 그리 뚫으려고 한 겁니다 송파에서 양평으로 그러면 기존의 서울 양평 육병국도하고 경기도, 강원도 거기서 송파 쪽에서 고속도로 와가지고 횡단이 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고통량이 상당히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그쪽이 35%가 더 많이 삽니다 강평은 양서면에 양서면에 원래 종점 10년 동안 종점이 그리 논의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리 통과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났는데 4년간 정동경 군수님이 4년간 군수였던 직전 군수님이 1호 신문에 증언까지 줬습니다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종점 변경 논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최종 발표됐습니다 예탁까지 다 통과돼서 그래서 양평군민들은 전부 다 양서면으로 양서면으로 여기가 강산면이고 양서면 저쪽이에요 위쪽이에요 공리 저쪽 여기는 병산리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게 양서면으로 하잖아요 노선 2킬로가 더 짧아요 노선이 작다는 건 공사비도 훨씬 덜 들죠 그래서 강산면 병산리 최은선 김건희 땅이 수천평 20일필치나 있는 땅으로 하면 2킬로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사비만 천억 안팎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어가요 보통 이런 결정합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에 엄청 민감한 정부고 공사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지금 돈 서민 중산층 복지도 다 깎고 있는 놈들 아닙니까 재정건전성 계속 있게 하고 있죠 재정건전성 미명하여 국민들 가계부채 100% 넘어서고 자영업부채 천조 돌아서도 돈 한 번 안 쓰고 국민들 다 죽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천억을 늘릴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여기에 최은선 김건희 땅이 21필치가 있다 저는 제가 그때 박 기자님 기억날 거예요 비리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팩트체크만 하겠습니다 비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비리라고 단정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냈어요 그 이유를 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변경이 됐냐 네 자 문재인 정부 때 논의 없었죠 4년간 없었다고 했죠 민감군수 때 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원군수가 당선됐는데 네 언제 임기가 시작되죠 장학기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됩니다 아 지방선거 작년 7월 1일 그러면 이 변경 논의가 언제 있었냐 변산이로 갑자기 천억이나 더 드는 곳으로 7월 18일 날 작년 7월 18일입니다 국토부가 네 양평군으로 문서를 보내고 공문을 보냅니다 어이 양평군 네 제가 우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의 좀 해볼까 어 우리가 변경안을 붙여놨으니 네 니들 검토기원 좀 달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네 세 군수가 등장한 18일 만에 아 윤석열 정권이 5월 9일 날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7월 19일 그러니까 정권 맡긴 지 6월 9일 7월 9일 두 달 만에 네 양평군수 바뀐 지 18일 만에 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잡아 최원순 김건희 윤석열한테 특혜를 줄 수 없어서 네 숨지고 있던 자들이 정권도 바뀌었다 국토부 장관도 온 이름으로 바뀌었다 양평군수도 전진상이거든요 이름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비리로 확신하게 됐느냐 네 이게 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 내냐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네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온 이름한테 따지면서 다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국토부 해명이 어떤 거냐면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양평군이 건의를 위해서 바꿨다고 그랬어요 아 거짓말을 한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문서를 다 확인하니까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7월 18일 날 보낸 거예요 어 근데 그 중대한 이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변경 종점 변경은 방금 말했지만 2킬로가 연장되고 공사기만이 더 연장되고 그렇죠 한억이 더 드니까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양평군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이게 큰 이슈거든요 이 고속도로가 워낙 지역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많죠 경기도 소울심도 다 관심이 많았느냐 육평군이 워낙 막히니까 네 네 그래서 다 글이 뚫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는 진짜 오래야 되냐는데 7월 18일 공문에 보면요 네 10일 안에 답을 달라고 돼 있어요 7월 18일 보내니까 네 7월 26일까지 답을 달라고 돼 있어요 10일도 안 걸려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양평군이 7월 26일에 답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아 이리 옮기시죠 아 옮기라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저는 비리와 확신합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최윤순 땅이 저게 가득한 건 알고 있는 대선전에 이미 공연이 됐잖아요 알고 있던 핵심 참모나 핵심 측근들이 네 아마 김건희, 최윤순이 이야기했을 가능한 게 없죠 야 고속도로 종점 위쪽으로 해줘라 네 왜 양서면으로 가냐 나한테 주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여긴 추정입니다 추정 비리라고 확신하지만 추정이다 네 추정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응원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로 해야겠네요 무사결정이 변경된 게 너무나 석연치 않거든요 네 갑자기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진무실로 가고 관저쇼핑을 했을 때 청군과 권진이 개밋던 의혹이 있잖아요 김건희가 네 거기서 팩트는 이사를 갔다는 거잖아요 네 1조 정도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헬스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혹은 김건희와 청군과 권진이 개밋던 의혹이잖아요 네 이렇게 팩트와 의혹을 나눠주는 것처럼 갑자기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음 분명히 이건 누가 말한 겁니다 변경이 달라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근데 민장군수가 있으면 차박 못 보내잖아요 바로 바로 이제 18일 만에 공문을 보냈다니까 여러분 18일 만에 네 근데 양섭연 양평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의견스러움도 없이 네 의결 강산면 병산리 쪽이 좋겠다고 작년 제일 좋은 안이라는 식으로 답을 보냅니다 7월 26일 날 10일도 안 돼서요 네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국토부가 이제 조금 자기들이 검토한 척 한 다음에 최종 쪽으로 강산면 병산리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최종이거든요 네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따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원인으로 당황해가지고 네 아! 아! 최종 아닙니다 최종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안 되게 할 겁니다 최종 아니다? 네 최종 아닙니다 오 그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아닙니다 네 실무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하 실무부서에서 보고만 했겠습니까 이미 발표를 했는데 종점 이미 원인으로한테 다 보고했고 결제 받고 발표한 거죠 근데 이게 탄로가 나오고 큰 문제가 되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점점 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다 최종 안이 아니다 최종 안이 아니다 국토부 내부에 제가 취재하니까 최종 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6일에 예정이 됐었는데 주민설명회까지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다 안이 됐다는 거죠 발표 안을 발표했고 주민설명회 끝내겠다는 거죠 국사 삭수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했는 건데 원인으로 잘 보시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김동완 의원 질문에 그래서 최종 안이 아닙니다라는 말만 버무립니다 지난달 29일 국토의 전체 지난주입니다 강두꾼 기자회견 다음 다음 날 김동완 의원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민원에서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제기 제대로 하고 협업해서 상미들끼리도 공조해가지고 다그쳐라는 겁니다 당황하잖아요 유병호 당황해가지고 술책 부리지 말라고 막 망언 저지르고 국민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부도 파잖아요 유병호가 쪽지 보내고 그 얘기는 또 감상정한테 감상정한테 그러면 이 문제는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원인정 장관도 다시 한 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 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온점 재검토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네 재검토한다는 이거 뭐냐면 비리가 들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가 온점으로 다시 간다고 양세면으로 그러면 비리가 없어집니까? 일단 중대한 국정농단 미수는 확실하죠 기수는 안 됐어요 하지만 미수가 확실한 범죄고 그다음에 그동안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용역기관에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될 텐데 검토하고 급변경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국민대회에서 해야 될 일에 일 안 하고 이거 변경에 골몰했을 거 아닙니까? 공적 자원이나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들었을 겁니다 급변경하는데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러다 들킨 거고 기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미수범은 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7월 윤석열 전권 늘어서고 양평군수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었겠습니까? 노력과 그걸 우리가 조사를 추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차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감독님이나 김두관 의원님하고 그러면 이걸 고발하거나 아니면 고발도 할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진짜 윤석열, 김건, 최원순 땅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국정론단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은 부당한 조치를 헌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조치를 일삼으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탄핵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낭 의원들한테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 문제제기해라 전말을 사차서 다 조사해라 국정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 상임이 얼어서 당장 양평군수 불러드리고 전 양평군수였던 정동경 군수, 민낭 군수 정동군수님도 불러드리고 그 직전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전 국민인분 불러드리고 도대체 이 양평에서 무슨 일이 그동안 발생한 건지 이렇게 4개의 어마어마한 지역에 수천수만 명 땅으로 은석열, 김건희, 최원순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시 한 번 양평 의혹 이른바 강상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양평군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질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아까는 공웅리, 백안리, 병산리하고 교평리가 나왔는데 여기가 교평리가 차명부국이 있는데요 병산리에는 아까 21필지가 있어요 김두원위가 이번에 재산시구였잖아요 대통령 거기 나와있는거죠 열다섯필지가 있습니다 열일곱필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최은순 차명부국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오빠 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거든요 다섯필지니까 22필지가 있는 곳입니다 22필지, 김건희가 17필지, 최은순 아들, 김건희 오빠가 5필지 그래서 22필지, 수천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교평리도 차명부국인데 여기도 또 수천평의 차명부국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고속도로 종점이 뚫렸다 이미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항평 IC가 있는 곳이거든요 고속도로 종점까지 뚫리면 그 다음에 제2의각순환도로가 또 이리 들어와요 지금 수도권 제1의각순환도로하고 더 넓게 제2의각순환도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제2의각순환도 이리 들어와요 여기는 강산면, 병산리는 500미터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고속도로 종점하고 서울의 손이나 더탐사 갔다 왔어요 뉴스버스나 이런데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놓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론단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겁니다 국토부가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먼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입출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사안이 크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득권님하고 요주 양평 체제관 위원장님하고 김두관 의원 이렇게만 지금 연합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민원에서 집중적으로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곤치승 대변인도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약해요 이 정도로는 이번 주부터 TF 만들고요 대대적인 비판을 공세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거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딱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권력 감시해봤잖아요 이런 게 탄핵사가 되고 이런 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권력 남용해가지고 국민들 다 힘들게 사는데 지들끼리 수십 수백억 수천억 해먹으려고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말한 겁니다 옛날에 박근채주 국정론단하고 피한 겁니다 이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